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제가 요즘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저염식 반찬 정기배송 건강예찬을 알게 됐어요 일단 100% 국내산만 취급한대요 이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름처럼 무척이나 건강하다 국내산 고춧가루 직접 개발한 저당 고추장 직접 담은 강원도산 무조미료 된장 직접 끓인 막간장 그리고 체내당 흡수 최소화를 위한 프락토 올리고당까지 이러한 신선한 식재료들은 또 당일 수량대로만 조리한대요 1회의 기본형 구성은 이래요 국 한 봉지, 요리 하나, 그리고 반찬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문 방법은 요일이나 날짜 입력 및 서비스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요일은 써주신 요일 다음 날 도착한다는 점 예시로 월요일이라 기재하시면 화요일에 도착한 거죠 또한 당일 식단은 당일 새벽 6시 접수 마감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혹시 가리는 음식이 있으시다면 국, 요리, 반찬 모두 교체 가능하세요 하루 식단 최대 3개까지 교체 가능하신데 이때 교체 가능한 종류는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밥 먹자 근데 저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 안 되어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간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맛있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간이 덜 되어있다 간이 덜 되어있다고 해서 소음을 너무 아예 안 치거나 맛이 아예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담백한 맛이 좀 더 배가 되는 느낌? 이거는 향기가 되게 좋다 굉장히 향긋하니 나물 맛집이네요 저는 저염식 김치라고 하면 백김치 이런 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도 고춧가루랑 간이 잘 적절히 밴 오이무침 맛이네요 음 역시 조림은 무맛이 정말 중요하던 거 그 소스를 쫙 빼면서 부드러운 그 무의 식감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란 말이에요 딱 잘 배네요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건강식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건강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셨던 분들이라면 건강식 중에서도 이런 퀄리티와 양이 정말 보장되어 있는 건강예찬을 꼭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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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